그럼 한 몽씩 250개씩만 가져가세요 네 그러니까 혈진이 우리가 이게 여기 밑에 칸을 두 칸을 팠잖아 네 이거 왜 세 칸을 더 자기 손 닿는 데까지만 파면 된다고 밑으로만? 위로만? 둘레 팁 어딨죠? 둘레 팁? 그럼 여기 위에는 구멍 안 떠도 돼? 여기? 어디? 스크래머 헤드님 저 MP5에 소음기 끼고 수직들이 끼는데 변태냐고요? 그거는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겠어 스크리머 잠깐 파면은 위까지 다 파야 되잖아 스크리머 한 번 죽었어요? 아 저기다 그거는 님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마요 모르겠다 시X 나도 모르고 굉장히 옳지 않은 사람을 살고 있는 거예요 MP5에 소음기다니 최악의 조합입니다 좋은데? 응 안 좋아 그냥 래식은 소음기가 안 좋은 것 같아 래식은 소음기 쓰레김 진짜 어 왜? 나 잘 쓰는데 음 쓰레기 너가 만약에 소음기를 안 꼈으면 더 잘했겠지 아 아닌데? 나도 그 말을 듣고 바꿔봤는데 소음기 원래 켰었는데 소음기를 안 껴가지고 빼면 짱임 빼는 게 좀 아냐아냐 소리가 좋았으면 나는 끼고 갈 거야 고집 이제 뭐예요? 할 거 없어요 할 거 없다고요? 어파요? 네 총알 만들고 그리고 지금 할 거 저 밭 키울래요 농장 시켜주세요 농장 만들어 볼래요? 아니 만들어 주세요 그 사람이 정말 만들어주면 제가 밥 만들게 뭐야 식물 키울게 알았어 잠깐만 어차피 지금 만들려고 했어요 역시 마음이 터졌어 예에이 오 달 예쁘다 우와 빨개? 아니 달이 달이 포토샵으로 만든 거 같아 저거 하늘 봐 뭔가 이상해 약간 어허 헤드님 지금 할 거 없죠? 바닥에 시즈 치우세요 저기 시간 지나면 썩어 문드러지지 않을까요? 안 없어지니까 빨리 치우세요 아 진짜 안 없어져요? 난 몰랐는데 누가 다 캐고 다닌 거였구나 계속 다 캐고 다닌지 난 맨날 그냥 방치해놨는데 얍 얍 그거 도끼로 깨면 더 잘 깨져요 빨라서 얍 스나이퍼 라이플 파밍 해보라고? 하 이런 그런 건 좀 귀찮은 건데 그래 갔다올게요 이중아 가자 치우라니까 치우기 싫어 다 치웠음 다 치웠음 조금 남았네 어 죄송해요 검사할까? 조금 남았네 기다려봐요 어 나와내김에 다 치웠음 다 치웠음 다 치웠음 다 치웠음 다 치웠음 다 치웠음 아니요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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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밑에 땅 이 정도 파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많이 팠는데? 그냥 아까 얘기한 만큼만 파면 돼요 이중아 부릉부릉 할 때야 나와 부릉부릉 얍 아유 기름이 없어? 나 이거 안탐? 더 좋은 거 살걸 둘 다 없네 미친 기다려봐 하나는 템창이 좀 차있거 아니네? 다 비었네? 가자 가자 이게 운전할 때는 명심할 게 있어 자기 이걸 자기 헤드라이트를 끄고 이걸 켜야 돼 좋아 불닭해야지 불닭하면 밝아 눈 아파 아냐아냐 가방에 고기 있다고요? 썩은 거예요 그거 맛있음 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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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하지 기름 없지 지금 기름다 69% 그거 50% 그냥 가도 될 거 같은데 아냐아냐 혹시 모래 혹시 모래 기름 어디 갔어요? 기름 3000개 내가 아까 위로 올려놨는데 3000개 사라졌다? 어디 있었는데 방금 전에 본 거 같은데 뭐 있었지? 뭐든가에서만 매듭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개멋있다 매드맥스라도 매드맥스 그쵸 옛날 이거 옛날 옛날 헐리우드 영화 딱 이런 분위기 헤드님 기름 파밍해 오세요 넹 흐름 안가보봐 맨지 들고 와드로 아냐아냐 우리 거 주유소 주유소 털면 돼 아 주유소 털면 돼? 어 근데 주유소 어떻게 생는지 몰라 가봐봐요 어? 지금 하나도 없다 어째? 아 눈갱 아이씨 누가 자꾸 눈갱 시켜 누구야 나와 집 근처에서 켜지 마세요 와 다섯 발 중에 두 발 맞춤 아이 괜찮아 괜찮아 여기 선글라스 총알 그런건 그냥 생기는거 아니에요? 막 나무에서 넣는거 아니에요? 맞아요 눈 떠보면 총알 많이 생겨있어요 맞아 땅 파고 오니까 총알 많던데 배틀 방전할려고 그런다 배틀 60이네 야 그거 달리면 차 아 차? 어 달리면 차 어어어 사땠어 야 이 등 멍청아 야 멍청아 눈 아파 어 잠깐만 아 진짜 눈 아파요 이러지마요 저 저기 꺼놨는데 위에꺼? 아 빨리 꺼요 아 위에꺼 꺼져있어 꺼져있음 어? 주차장 안에서 빛 엄청 나오는데 어우 주차장에 꺼져있는데? 오토바이가 좀 이상한데 떨어진거 같은데 주차장에 켜져있어? 어 뭐야 나 3인칭 됐다 어 주차장 꺼져있는데? 켜져있는데? 내꺼는 꺼져있는거 나오는데 어우 지야 왜이렇게 밟아? 됐다 이제 꺼졌죠 어 이거 3인칭 어떻게 풀어여 오우 부셔 이중아 어? 지야가 주워 이거 3인칭 어떻게 풀어여? 3인칭 없는데 이 게임 3인칭 없는데 이 게임 나 3인칭 됐어 벗어벗어 저 아저씨 자동차 계속 타면 자동차 탔다 내리면 될거야 오 이거 개이득인데 이거 거기 흙 왜 파는거에요 여기? 네? 뭐지? 여기 흙 왜 파이고 아 뻘지사 뭐해? 미기야 이렇게 하는거 아니야? 뭔소리야 뭘파? 몰라 이렇게 하긴 했어 안돼야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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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너져 잠깐만 펄지사 멈춰져 나 펄지님 없길래 펄지님 이리로 넘어와봐요 딴 데 놀러갔나보다 펄지님 네? 이리로 넘어와보세요 왜요? 여기 다 바라는거 아니야? 여기 다 바라는거 아니야? 저희 이거 보세요 집 망할 뻔했어요 뭐가? 점프로 넘어와요 여기 이상한데 들어와있는거 같잖아요 이쪽으로 저기 왜 파고 있는데 저거 뭔데 거기 뭔데 이거 왜 판건데 여기 한거 아님 거기 왜 파고 있는데 거기 왜 파고 내려가 봐 한번 아래쪽이 아래쪽이 아래쪽까지 싹 다 파 놓으라는거 아니였어요? 아래쪽만 세카 야 대박이다 야 너 야 이 뻘지사 너 거기 들어가는건 어떻게 들어갔니? 너 거기 애초에 들어가는건 어떻게 들어갔어? 사다리 밑에 팠는데 아 미치겠다 야 대단하다 야 저것도 능력이다 진짜 이거 아니야? 야 그 다시 채워놔 알았지? 아니 채워요 진짜 뻘지 전문이다 이거 싹 다 파 놓으라는거 아니였어요? 니값 괜히 뻘지 전문이야 니값 진짜 니값 아니 그 제가 밑에서 세칸을 손이 닿는 데까지만 팔았잖아요 아 와 진짜 진짜 집 사라질 뻔했다 좀만 늦었으면 이제서 그 세칸 정도까지의 너비를 가진 추가해자를 팔아온줄 알았지 큰일날 뻔했다 진짜 여기 왜 일자로 뭐야 여기 뭐야 니값 니값 선생님 여기 밑에 뭐 일자로 쭉 빠져있는데요? 그거 지금 보고 웃어서 웃겨서 이러는거 아니야? 아니 그 그게 아니라 누가 일자로 구멍을 뚫어놨어 맨날에 내가 뚫어놓은건데 어 스크림어 스크림어 원몰이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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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있는데 와봐요 돌아보면 나올거야 나 지금 니 옆에 있음 어디 요기요기요 와 아 요 요 거기 총 거기 총 맞아요? 어 잘 뚫려있네 잘 뚫려있네 잘 맞는다 잘 뚫려있네 어 준비 많이 옵니다 나오세요 아니 말구 아 이렇게 들어오는거야? 응 으악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뭐 하시는거에요 지금? 사고치고 소독한건데요 아 좀비온데요 여러분 아 예예 저 지하... 저 땅콩하고있으면 되나요? 네네 많이 나올 필요는 없어요 와 여기 진짜로 잘팠네 이제 칼린이 혼자 다 맞지 않아요 사실? 그쵸? 그렇긴한데 내가 한가하지가 않아서요 아 그냥 사실을 물어본거에요 그러라는게 아니라 맞아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파이팅 스크리머 다운 스크리머 시체조호사 아무것도 없음 일 다했죠 내려와봐요 같이 놀아요 아냐 나 그거 바이크 타고 파밍하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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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래 흑이 부족해 어 니들 스나이퍼 만들어줘야지 내꺼부터 만들고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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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아 오른쪽 오른쪽 어디가 어디가 흑이 부종할 정도로 봤구나 대단하다 잠깐만 헤드에 피규어 찍어놓고 가고있어 헤드님 템창 비우고 가시는거 맞죠? 어제 오토바이 공간 많아도 괜찮아요? 근데 비우고 가면 그만큼 더 많이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요? 저기 동네가 저기 뭐야 상점이 두개밖에 없어서 저거 털어도 저거 다 못채워요 암요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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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긍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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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왜 자꾸 눈갱하는거지 나 긍개 긍개 그 비타민A가 부족해서 긍개 긍개 그 비타민A를 차명하고 갈비non 암요암요 긍개 바이크를 한 대를 부셔버리든지 해야지 왜요? 자꾸 바이크 타고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있어 왜? 다 팠잖아 일하러 가는거에요 파밍하러 파밍하러 칼린이 저 일 열심히 했잖아요 그래도 그래요 이준님 인정 나도 열심히 했잖아요 그쵸 누구들이 죽이지만 않았으면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는데 아 저 칼린님 야 야 저거 배신밥 와 배신의 속도 보소 헤드님이 내가 헤드님 죽이고 숨었잖아요 그때 어디 숨어있었는지 알아요? 안 알고싶어하는거 같은데? 칼린님이 나 숨겨졌나? 세상이 세상이 내가 언제? 숨겨졌다 와 그럼 그 사람을 왜 배신한거야? 와 아 모르겠다 난 누구를 믿을지 모르겠다 이제 나 우리 엄마만 믿을거야 이제 다들 나 믿지? 나 어떻게 믿지? 저랑 독립하실 분 난 우리 엄마만 믿을거야 저요 그쵸 칼린엄마 뭐래요? 나 당신같은 아들 둔적 없어 지금부터 두면 되죠 와 그래요 힘내요 에이 겸손은? 나 이제 지하 문 열 수 있어요 나 이제 지하 문 열 수 있어요 어떻게 열어? 비밀번호 만들어줬어요 칼린님이 와 칼린님이 그런거야? 뭐야 칼린님 억울할거 없었잖아 나 억울하단 말은 안했는데 아까 아니라면서요 뭐가요? 아까 숨겨준거 아니라면서요 숨겨주진 않았어요 그냥 문 잠겼으니까 좀 열어달라 그래서 내려가서 비밀번호 만들어준건데? 음 그렇구나 그럼 비밀번호 알려줄까요? 네 알려줘요 1,2,3,4,5,1 너무 어려워요 나 1,2,3,4,5까지밖에 기억 못하겠어요 나는 1까지밖에 기억 못했어 그래서 지금 비번 안 됐어 내려가서 비번 다시 바꿔야겠다 음 뭐 1,3,1,3,1,3 같은거로 바꿔주시면 기억할텐데 내가 나 나 940502로 바꿔주세요 칼린님 저희 방송 많이 못보셨죠? 저희 방송에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믿을 사람을 믿으라고 그중에 제일 믿으면 안된 사람이 빼돌리고 탈취하려고요 집 밑에다가 TNT 설치해서 터트린다고 아니에요 칼린님은 그럴 수 없어요 맞아요 난 그럴 수 있어 칼린님의 노고가 들어간 집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노고는 솔직히 조금만 잠깐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괜찮아요 아니에요 그렇게 노고하시면 저희 마음이 불편해요 저는 왜 나 혼자 살 건데? 칼린님 칼린님 제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싶으세요? 네 진짜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것밖에 안돼요? 네 아니에요 칼린님은 그렇게 원하지 않을 거란 걸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원하는데? 사람이 너무 친데레여도 매우 원하는데? 사실 매력 터지시네요 친데레 두고 봐 조만간에 저 집을 터트리고 물자를 빼돌려서 혼자 잠자갈 거야 온라인 다 풀고 여러분 알았죠? 친데레는 칼린님처럼 와 정말 왜 갑자기 안 나오던 마이닝 헬멧들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네 다 꼈으니까 이제 지금 두 명 파밍 같죠? 네 한 명은 그럼 옷이랑 이런 거 파밍해와요 옷을 어디서 파밍해요? 아 잠깐만 사물함 같은 데 나오잖아요 락커에 폐가 폐교 자기들만 머리부터 갈 것까지 다 입고 있어 저기 저 저 지금 스카프도 없고 갑옷도 없고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님? 난 봤음 코트에다가 선글라스 끼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봤음 칼린님도 코트에다가 선글라스는 있으시잖아요 뭐가 내가 코트에다가 선글라스가 있다고? 제가 다 줬는걸요 둘 다 이미 준 거 점퍼 하나거든요 아니거든요 점퍼랑 코트 두 개 줬거든요 선생님 선생님 옷을 입고 있는데 누더기에 저번 방송에 저번 방송에 뭐야 저기 항공점퍼 같은 거 하나 드리고 이번 방송에 가죽 가죽 코트 드렸거든요 아 백포 빨리 구해와요 지금 하우가 벗고 있잖아요 와 와 여기 춥잖아 왜 옷을 안 챙겨줘 어? 옷이다 어? 뻘지님 어디 갔게 또? 응 나 여기 있는데 어 나 바지도 없어 나 팬티만 입고 돌아다녀 지금 아 참기를 모르셔 아 네 노출중 있으세요? 하하 하하 뻘지님 네 색간만 파랬어 내가 바지 바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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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내꺼 입었구나 색칸 아 응 네칸 아 그러네 내꺼야 빨리 냅둡시다 멋진데 뭐 자연공간 자연공간 오 왓 뻘지님이 데려가면 안 돼요? 이렇게? 어 아 왜 자꾸 짐을 떠넘기려 해 짐이라니 형 아 이분 구멍 뚫어놓고 지금 네칸 파고 있고 막 모금위력이야 지금 짐을 우리한테 떠넘기려 하는 거야? 네 있잖아 내가 그 일부러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지대가 추운 지대에요 하 알았어요 알았어요 알겠어요 하 아 알았어요 에이 참 사람 참 걱정도 많아 에이 네에 이제 절 못 믿는 겁니까? 아하 이 중에 제일 제가 열심히 해요 저는 증거가 남을 수밖에 없어요 화면에 하나 둘 셋 넷 해요 해요 나 열심히 하고 있어 아 나 완벽해 어차피 이런 뭐야 베이스볼 캡 이런 거 가져가도 안 입을 거잖아요 그쵸? 베이스볼 캡을 지금 말이라고 해야지 진짜 어 나 큰일났어 바이크 안 타져 그거 근처에 풀 같은 거 끼면 그래 네 헤드님 42일 전까지만 돌아와요 이제 돌아갈 건데 아 진짜요? 빨리 오네 네 여기 여기 여긴 파밍할 곳이 별 거 없어요 여기는 음 서점이랑 저기 뭐야 무기상점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아 이거 차 가서 딱 주차 시키면은 발레파킹도원이 탁 뽑아가면서 이렇게 아이고 오셨으니까 템정님 제가 하겠습니다 이러면 참 좋을텐데 그치? 그치 길이야 응? 나 뭐? 그랬으면 좋겠지 키디야 나 뭐? 아 그냥 어이가 없었다 방금 묻는 거야 그냥 키디야 아 뭐? 그냥 그랬으면 좋겠지 나 뭐? 아니 너 말고 그냥 그랬으면 좋겠냐고 물어보는 거야 나 잘생겼다고? 오케이 야 진짜 쩐다 하자 진짜 지금까지 들어 본 진짜 안 그랬으면 좋겠다 탔어 이중아? 어? 탔어 차? 분해했어 그냥 딱 됐죠 보이죠 이제 기준이 하나 둘 셋 난 사실 이번 시즌 종료하고 싶어 궁금한 게 있는데 키디님 처음부터 다시 하고 싶어 우리 원래 두 칸까지 팠잖아요 그니까 이거는 이거는 세 칸에서 세 칸이니까 하나 둘 그니까 이거는 두 칼째고 여기 세 하나 둘 셋 오케이? 유가린? 하나 여긴 여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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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둘 이 삼 여기 아닌데 여금부터 기준 여금부터 기준 아니야? 여금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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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넷 근데 여기 두 칸은 이미 있던 거니까 여기서부터 기준으로 하나 둘 셋 그래 그래 첫 맞잖아 들어 한 칸 더 해야 되잖아 세 칸에서 손이 닿는 데까지 두 칸에서 손이 닿는 데까지 세 칸 하하하하하하하하 여금부터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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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긴 아 아 아 아 하하하하하 으음 오 마이 갓 세상에 아 눈물.. 아 시발 아 눈물 흘리지 않았지 으으 뻘짓이 미쳤어 뻘짓님을 광산으로 내려보내고 저기 하우가 절록 들어가는 게 나을 거 같기도 한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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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눈물 나잖아 미치.. 아.. 그래서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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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브 여러분들 유튜브 채팅이 저한테 잘 안보여요 보기가 힘들게 돼있어요 어서오세요 아 진실이 눈을 지금 입 밑.. 입 밑에까지 흘렀다 지금 아.. 하나 둘 셋이 아.. 아.. 웃겼다 아.. 이거 레즈.. 이거 쩌네 이거 쩌네 해도 이거 하이라이트 각 아닙니까? 어디 구전에서 3칸이에요 이렇게 하면 지볼 이거 하이라이트 각이요 그러니까 원래 여기 2칸까지 벽이 있잖아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 깔고 있는데 우리가 원래 깠던 땅이잖아 깠던 땅 깠던 땅 샀던데 여기 너머에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셋 셋 셋 셋 하나 둘 셋 칼리님 샷건 네 칼리님 지금 쓰는 샷건 앞에서부터 숫자 좀 불러주세요 에서 손이 닿는 데까지만 하라고 에에에에에에 그러면은 스톡이 509구요 리시버가 496 파츠가 599 그 다음에 배럴이 597이요 하나 셋 음 좋네요 이거 파야겠네 이거 부럽네요 여기 4칸이잖아 아 줄라 했다가 오히려 아냐 근데 굳이 바꿀 필요가 없어 보여서 지금 여기 두 번째 칸부터 시작해서 한걸음 두걸음 세걸음 에서 위로 손이 닿는 데까지 뭔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거 왔지 저 아래 넷칸체를 이분 계속 넷칸체를 파고 있어 넷칸체를 다 문제 생긴 거 아니지 뭔가 하나 둘 셋 셋 아니 셋에서 왜 옆으로 파는데 위에서 가라니까 누구 대가리에 우 우아 났어? 어 왜그래? 여기 철근은 봐봐 철근은 봐봐 철근은 봐봐 숫자분 갈게요 이거 이거 한 이거 이거 철근이 하나죠 네 여기 철근이 두 개죠 네 여기 철근이 세 개죠 네 에서 머리 위로 어 아 아 재진이 빵 터졌다 진짜 잠깐만 아 잠깐만 미치 그런가 칸수 손가락 들어가요 하나 둘 셋 셋 뭐 있어 뭐 있어 나 손가락 대봐요 진짜 이거 잴 수 있죠 손 지름 잴 수 있죠 손으로 엄지하고 검지로 이거 딱 네 왜 파 왜 파 아 아 아 아 밑에 총소리 났어 네 아 아 아 아 세상은 놀고 미친놈들은 많아 아 아 아 아 아 내가 하는 셋이랑 키디미 아닌 셋이랑 좀 다른가 봐 문제네 미친놈이 우리 편이라는 게 문제지 헤드님 저분은 네 네 개가 세 개에요 아니야 기다려 내가 정리하러 갈게 하나 둘 셋 네 개가 세 개야 네 개가 세 개 내가 정리하러 갈게 내가 정리하러 갈게 내가 정리하러 갈게 스크리머 어딨어 어 봐봐요 헤드님 어 여기 내가 세 칸 딱 지났잖아 어 근데 계속 이래 내가 똑같이 보여줄게 하나 어떻게 하는지 하나 둘 셋 셋 이래 하나 봐봐 어 해봐 하나 둘 셋 이거 파는거 아냐 아니 여기 한칸 더 파면 안되고 여기를 요거 어 하나 둘 셋 이게 기준 그렇지 꼴찌사 이게 기준 이게 기준 하나 둘 셋 여기 해봐 그래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여기 닿잖아 이거 치워야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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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숫자 셋 하나 야 그러면은 둘 둘 둘 둘 칸만 가 둘 칸 어 어 팔거 없잖아 팔거 없잖아 하 그럼 셋칸 해봐 팔 거 없지 팔거 없지 그럼 팔 거 없으면 된거야 팔거 없으면 된거야 어 돌아가 팔거 없으면 된거 팔꺼 없은 새끼 둘 둘 둘 둘 둘 둘 둘 둘 둘 새끼야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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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둘 하나 셋 말고 둘 둘 둘 둘 둘 하나 둘 어 둘 어 그래 거기 켜야지 거기 켜야지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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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켜야지 여기는 하나 둘 미친겠네 미친 새끼야 ㅋㅋㅋㅋㅋㅋ 둘? 이 세이잖아 저.. 저 뻘찐님이랑 바꾸면 안돼요? 바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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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이거랑 이거랑 이거의 차이점을 몰라? 이거랑 이거의 차이점 근데 여기도 둘 어 거기 둘 근데 여기서 해봐 그러면 하나 둘 벽이 맞아 있으니까 둘 발 밑질봐 발 밑 여기 몇 칸이야 몇 칸이야 여기 몇 칸이야 세 칸이지 근데 너 왜 세 칸 와서 캤어 두 칸만 가서 캐야지 여기서 시작해서 한 칸 두 칸 미끄러지지마 여기가 두 칸 딱 세봐 어 한 칸 두 칸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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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시작해야지 여기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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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기 여기 서 있을 수가 없잖아 내려와서 해 내려와서 거기 올라가서 일할 거 아니잖아 내려와서 해 어딨어 어딨어 과 어딨어 나랑 다리 바꾸자 안되겠다 여기있습니까 빵야 컷 깍 따라란 딸라단 딸따라단 이런거는 충전요법이 제일 좋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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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빨리 해봐 해봐 빨리 해봐 어떻게 파라는거야 빨리 해봐 한칸 여기 막혔으니까 뚫고 두칸 막혔으니까 한칸더 두칸 아씨X 틀렸어 틀렸어 다시 해봐 다시 해봐 맞잖아 여기서 시작해갖고 두칸에 가야되잖아 아니지 두칸에 가야되면 여기서 두칸 가야되고 여기 막혀있네 아씨X 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 야 쩐다 두칸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아 아아 아 장현아 방송하는데 이렇게 우선정이 처음이다 진짜 세대님 어떻게 파라는 소리에요? 세칸 나 해봐 한칸 두칸 세칸 해봐 너도 너도 해봐 너도 빨리 해봐 어디 기준으로 한칸 두칸 세칸 해봐 빨리 빨리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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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으로 해봐 제가 했던 것만 기억해요 한칸 두칸 내가 했던 것만 기억해 세칸 계속 해봐 세칸 해서 여기까지 와서요? 아아아아 이렇게 쭉해 쭉 파봐 쭉 파봐 어 아 왜 안쪽으로 파 너도 옆으로 이쪽으로 아아아아 두칸 어 해봐 두칸이 그 두칸이라니까 아 아 어 맞아 맞아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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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잘했어 잘해 그렇게 하는거야 아아아아 어우 이거 총 다음 시즌에는 우리 사다리타기 해갖고 각자 파트 정할까요? 그러다가 뻘짓이가 중요한 파트 걸리면 어떻게 해요? 건축같은거요? 건설 막 이런거 아 재밌겠다 아하 아니 뭐가 나 봤잖아 나 달인이야 아 달인이야 이중아 이중아 뻘짓이 친축끈다 실수로 니꺼 끊었어 아유 왜 나한테 그래 네 나 잘하고 있잖아 그래도 아 한칸 내가 방송하다가 이렇게 우신줄은 처음이야 키리는 또 어디갔어? 아 답답했어 술 마시러 간거 아니야 한칸 두칸 두칸 어 키리 아예 게임에서 사라졌네 뭐지 속 터져서 나간거 아니에요? 아예 계정 자체가 삭제됐는데요 키리 키리라 봐요 키리가요? 네 계정이 삭제됐다고요? 네 무슨말이 이게? 여기 M 눌러보면 친구중 오프라인 온라인 뜨는데 아예 안보여 찾잖아요 가봐 님에게 저만하는 기적의 논리라니 키리 오프라인으로 되어있는데 키리 어디갔는데? 하나 여기서 시작하지 한칸 두칸 앞에 막혀있었으니까